지금 나영이가 계약 발표가 나왔대요 내가 다 떨림 내가 다 떨려 난 안 났을 수는 있었는데 어? 어? 그렇게 해요? 대박! 합격했어! 너무 뭔가 없는데? 어? 적금 받았대요 축하해 너 이거 엄마가 도착할 것 같은데? 대박이다 너 나 좀 봐야 될게 나영이가 아까 그거 합격했고 또 하나가 남았대요 근데 그거는 합격할지 안할지 모르겠지 100% 얘가? 그니까 어차피 근데 나 합격해도 안 갈 거야 진짜 높은데야 맞지? 어 근데 원래 별로 안 높았거든? 갑자기 올라갔어 기대가 되네요 너 하나도 안 거야 지금 과연 결과는 어떠했지? 불합격일 것 같아 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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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예비야 이거 뭔 말이야? 불합격이라고 예비 야 어떻게든 XXX 앞이야 아니 뭐 해야지 말아야 돼 나 어차피 안 갈 거야 여기 그래? 근데 나영이는 어차피 합격을 했어요 맞아요 이미 저의 일지망을 합격했습니다 저의 일지망을 이따가 나와요 근데 난 진짜 안 올 줄 알았어 너무 슬퍼 안 오세요 왜?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합니다 그래 그래 너 하나 합격 찼네 아니 두 개지 너 사실 두 개 합격했지? 지금 세 개 떴으니까 두 개 합격 개 붙이다 저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저는 하나 네 너 근데 하나가 나왔어 그러면? 일지망 하나? 일지망은 하나고 일지망은 하나고 이 두 개가 나왔어 오늘 두 개? 그러면은 네 개 뜬 거야 지금 이미? 아니 오케이 쫄까봐요 긴 나영 똥 떴어 아! 이거는 좀 근데 무서운데? 좀 무서워 아니 뭐 하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아니 아직 수업변으로 찾아야되고 수업변은 안 받았다고 지금 생겨버리 적었고요 수업변은 적고 있습니다 공이 이거 몇 개야? 세 개인가? 어 세 개야 이렇게 세 개 붙여놓는 거야 힘들게 자 긴 나영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이젠 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미쳤다 아 미쳤다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내가 원하지 않아 다 붙어도 돼 이런 여유가 있어서 짜증나요 행복한 고민 행복하지 않아 어떡해 어디가 진짜 눈꼬리가 올라가요 근데 망한 게 나 물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내가 쓰는 학과 모던 학과가 물리를 해야 되는 학과야 어떡하지 해야지 뭐 어떡해 공부해야지 아 열심히 대박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났어요 저의 1등학이에요 이거 할 실수 할 실수 야 진짜 넘어졌어 아니 잠깐만 근데 말 안 해주는 거 보면 떠나질 거야 야 괜찮아 나의 기운이 있어 나도 말 안 했어 나한테 문자 안 났어 문자 안 났는데 붙었어 왜 이었나? 진하고 별 진하게 이었 손이 겁나게 빨라지는데 이거 저희 그러면 지도만 오늘 찍은 사진 오 또 가요 아니 왜 이렇게 길어 공공공공이 겁나 많이 있다니까 유헤나 내 이름이 유헤나 내 이름이 유헤나 아 트릅 나올 거 같아 할게 할게 한다 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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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누릅니다 저 아 불가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그래도 예비 받았잖아 뭐라는 줄 알아? 예비 작년에 어디까지 갔어? 예비 작년에 어디까지 갔어? 예비 작년에 괜찮아 이거 빨리 끊으라 이쁘지만 애써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괜찮아 아직 우리에겐 예비가 있어 생방송이 아파 왜 날 떨어뜨려서 먹었는데 어쩔 수 없어 나 왜 이렇게 미리 나와 왜 이렇게 미리 나와? 아니 오늘 다 나오는 날이었어 하나가 진짜 조개발비도 엄청 심하게 났지 원래 시간대가 다른데 힘드네요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나도 좀 안정상으로 많이 느끼는 했어 간다 여긴 VF라크인데 예비야 예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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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몇 번인지 봐야될 거 아니야 아까 봤어 얘 몇 번인지 무슨 거 입고 있는데 이래 놓고 또 뭐 불합격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뭐 연기 기대도 안해 이미 멘탈 털렸어 야 이거 셔츠로 찍으면 잘 나가겠다 이래 어때? 친구가 불합격에 떠도 옆에 셔츠 얘기하는지 짜증나게 하지마 예 확인 누릅니다 눌러 야 that's good 오 야 이 형 오? 이분인데? 미쳤다 이분이 형 무조건이지 몇 명인데? 2번이래 그냥 이것도 찍어? 네 좋은 성적을 얻은 헤나씨 핸나 네 제가 전화 잘 받아야돼요 알죠? 유헤나가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알죠? 예비순이를 받고 아버지에게 단단히 맨날 맨소리 하시고 경관 뭐해? 너 협박하는게 재밌어서 핸나이라니 내가 어떻게 되게 마음이 놓이는게 뭔지 알아? 뭔 나는 광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하하 좋아 뭐 먹어? 싹둑싹둑싹둑싹둑싹 너는 좋지? 좋냐? 아니 근데 되게 복잡해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겠어 나 뭔가 나는 가끔씩 생각을 해 내 얼굴이 뭔가 보면 난 남자로 테너스 를 쓸 얼굴이야 뭐 그런거라고 했어? 아니 뭔가 되게 가끔 한 번씩 볼 때마다 내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남자로 테너스 를 인기 많을 것 같지 않아? 잘 모르겠네 해놔요 아 싫어요 안녕 싹둑싹둑싹 아악 이거 소측감이다 이거 소측감이야 아니게요 왜 안 보여 다 봤어? 이것도 알고 다 봤어 지금 어 최첨업 있어? 과연? 어? 왜? 아니 뭐 로그인 하래 아 네? 야 어떡했다 기다려봐 야 너 학교 어디였지? 생명 시스템 노래방에서 대학번표하기 avoid 다 봤어 저줄 알았지? 뭐야 슬쩍 조정 알았다 후 고소